안녕하세요 수영의 은밀함 ASMR 길바사 소세지 편이에요 이게 길바사라고 한대요 폴란드어로 길바사의 기름 소세지라는 뜻이래요 고기 소세지 한마디로 소세지 소세지라는 얘기죠 엄청 크죠 꼭 자석같아요 n극 s극 붙어있는 맑은 모양으로 생겼어요 저도 처음보는데요 생각보다 진짜 커요 소리가 잘져요 여기서부터 먹어볼게요 고기의 삶이 고기의 삶으로 고기의 삶은 손에 앉아 고기의 삶은 사고 흠 꼬히 의상의 화면 뱅뱅 멀맨 ŞARU 껍질 뱅 뱅 뱅 뱅 뱅 껍질이 그냥 소세지보다 엄청 두꺼워서 씹을때도 톡 하고 터지는 소리가 좀 더 다른 소세지보다 더 크게 나는것 같아요 한번 소스도 찍어먹어볼게요 일단 케찹 먼저 푹 찍어서 침침 묻는 건 이론 도와주 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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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이게 씹을때랑 껍질만 씹을때랑 굉장히 맛이 달라져요 일단 다음꺼 소스 먹어보구요 머스타드 푸짐한 마늘 우유 푸짐하니 푸짐한 마늘 푸짐한 마늘 푸짐한 마늘 푸짐한 마늘 확실히 저는 취향이 머스타드 취향이거든요 이 소시지에 머스타드가 딱 팔리면 느끼한 맛에 머스타드가 확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케찹은 약간 새콤하면 머스타드는 입안에서 감칠맛이 돈다고 해야할까 이게 다른 소시지보다 육즙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물처럼 축축축 나와서 머스타드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로 정했다 머스타드 흥 흑 으 너무 맛있어 껍질이 진짜 쫄깃쫄깃하기싶어요 한번 찍어먹는거 말고 우리 핫도그가 소세지살때 이렇게 뿌려져있잖아요 한번 뿌려먹어볼게요 일단 케첩을 한번 뿌려볼게요 뿌려먹는거랑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찍어먹는거하고 잘 뿌렸죠? 잘 뿌렸죠? 다닐ik 너무 맛있어 중간에서 먹으면 껍질이 더 많이 씹혀요 살보다 껍질이 더 많아 육수 대중에서 먹은 solely 뿌링 육수 각각 육수 육수로 만들어진 kim 얘는 케찹보다 많이 뿌려줬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두꺼운 와인 봐주시면 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라먹고있어. 없어졌어. 소시지 먹을때는 역시 궁합이 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이 만든 음료. 마실게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누가 만들었을까? 노벨트영화장 줘야돼. 콜라에 마셨으니까 하나 더. 이번엔 섞어먹어볼까? 케첩을 먼저 찍고 이쪽에 머스터드를 찍어서 섞었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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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삼게. 고춧가루. 소시지. 고춧가루. 소시맛. 고춧가루. 케찹이랑 머스타드랑 섞으세요 섞으면 진짜 맛있어요 각자의 장점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어 저는 두개 섞는걸 추천드립니다 킬바사 소세지를 먹어봤는데 사실 소세지가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드셔보세요 추천드립니다 킬바사 소세지